네 많이 먹어요 그럴게요 가냐? 응, 가려고요 데이트 잘해라 갈게요 네 아, 쟤 때문에 오늘 또 술 마셔야겠네 젠장 아, 쟤 좀 봐라 어떻게 또 앉아있냐 아, 먼저 가더니 기껏 여기 앉아있냐 근데 그 아가씨 어딨어? 화장실? 아, 우리 오늘 특집회의하고 회식인데 우리 둘만 남았어 우리 5월 가정의 달 특집인데 아이디어 없냐? 뭐 가족에 관한 노래들로 하면 되겠네 프로벤자의 내 고향으로 같은 노래들 너희 어젯밤에 내통했냐? 왜요? 아까 찾아가도 지금 너랑 똑같은 의견 냈거든 신기하네 그랬어요? 그랬어요? 그랬어요 근데 넌 여잔 어쩌고 니 혼자냐고 아직 술을 같이 마실 정도는 아니에요 네가 여자를 만나고 있으니까 참 이상하더라 오늘따라 주달리 시끄럽네 알겠지? 왜요? ??? 이거 아는 거 감사합니다.